약 3, 4년차 코딩 실습 중에서 Government Module 중의 N15번 Command 부분입니다 Command는 지휘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도시 내에 있었던 지휘 명령 체계를 코딩하는 겁니다 교육도시 구성원들 간 지휘와 명령 체계를 구성합니다 교육도시가 군대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지휘 명령 체계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교육도시 모든 시민들은 근로 의무가 있고 근로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조직 내에서 지시와 이행의 상하관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지시와 이행의 상하관계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그게 없을 수는 없죠 누구로부터 지시받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영업 같은 경우가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교육도시에는 자영업이 아닙니다 자영업이 없어요 모든 교육도시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는 크랜차이즈 부분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영업체는 교육도시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커맨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명 목숨 명 목숨을 다해서 따르는 건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무슨 군대 로봇 같은 배경화면 군대 로봇 같은 겁니다마는 그런 군대와 비슷한 그러한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바다에서 난파의 위험에 처한 선박 선박으로부터 SOS 신호가 접수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승수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 접수됐습니다 SOS가 됐죠 그러면 접수한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AI 시스템이 접수를 했을 수도 있죠 자이언인일 수도 있고 AI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어쨌거나 접수를 했으면 접수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다음에는 출동역량 긴급구조 긴급구조팀으로 긴급구조팀에 속하는 자연인과 장비 장비라고 하면 구조선 등이 출동하고 그런 다음에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과정을 또다시 어디 관련자에게 관련자, 관련 기관에게 현장 영상을 송신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이어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의 커맨드 체계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명령과 지휘 체계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 도시 내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활동 이라고 하면 그 중에는 일상적 활동도 있을 거고 일상적 또는 비일상적 난파 이런 것은 비일상적이고 생산 활동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이거는 일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일상적 업무와 비일상적 업무 각각에 대해서 업무 각각에 대해서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수행 프로세스를 확정해야 되겠죠 확정 하고 그런 다음에 확정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확정된 프로세스 각각이 발효되었을 때 그러니까 게시되었을 때 게시된 이후 이행 상황 이행 상황이 제대로 관츠되도록 관츠되도록 시스템으로 구성합니다 시스템 구성 그게 이 모듈 여기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부 상부 지시라고 하는 것이 지시의 원천 지시나 명령의 원천이라고 하면은 최고 권한자죠 원천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자연인이거나 또는 AI 시스템 자체가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도시 AI 교육도시 자체가 AI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시의 원천은 자연인이나 AI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지시된 것은 지시된 지시된 사항은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관철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강제할 시스템 즉 방안 이행을 강제한다는 거예요 이행을 강제한다는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SOS 난파의 위험을 전 선박으로 SOS가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서 긴급 구조팀에게 출동을 지시했다 자연인과 장비 등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 현장으로 그런데 자연인 중에 누군가는 늦잠을 자느라고 출동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동을 못할 수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자연인 10명에게 출동을 지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졌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장비는 선박 구조선이라든가 구조 헬기라든가 이런 것이 출동 몇 시까지 출동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5분 이내에 이것이 출동되어야 된다 장비 등이 그죠 그럼 5분 뒤에 이 장비는 무조건 출동한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얘는 자율주행이나 자율항행이 가능하잖아요 주행 자율항행 자율 비행 스스로 비행하고 스스로 선박처럼 바다 위를 항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입니까 얘는 5분 뒤에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연인이 탑승해야 되는데 탑승을 못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차 타고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났으면 오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이 자연인을 대응할 다른 방안이 수립되어서 그 다른 자연인을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제2안을 제2안을 개시를 하고 그 제2안이 제대로 간출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연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동작하는 거죠 자연인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1년의 과제 이행 과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긴급상황 그러니까 돌발상황 돌발 누가 버스를 못 탔다거나 대응 하는 등 그죠 전반적 프로세스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 확립하고 적립하고 또 하는 것 이것들이 이 명령 커맨더스풀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커맨더 개발자들은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사람이 명령을 내고 상사 사장이 부하직원에게 언제까지 뭘 생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낼 수도 있고 가게 점장 점주가 직원들에게 식당 청소를 언제까지 좀 해라 지시할 수 있죠 어쨌거나 누가 어떤 지시를 하든 간에 그 지시가 끝까지 관철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고 관철 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대응책 관련 직원을 문책한다거나 그죠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전체를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코딩할 때 주의를 해서 코딩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딩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거 코딩 자체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벌써 머릿속에 딱 알고리즘이나 시나리오가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자칫하면 상당히 비인간적 비인간적 근로환경으로 비칠 수가 있죠 비칠 수가 있다는 점 요즘은 요즘은 있을 수가 있는 점 있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점은 있죠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슴 아픈 그런 세월호와 같은 사건과 같은 것은 발생할 수가 없죠 사건과 같은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스템 내에서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주어지죠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각자의 권한과 대응 절차 프로세스가 딱딱 주어지고 있고 그 프로세스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응 조치가 바로 시스템 A에서 진행되죠 예를 들어서 구조증이 갔는데 구조증이 구조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 조치가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것도 AI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이런 사건 요점은 간단합니다 요점은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두 번 다시 재발할래야 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적 수단을 만들어 놓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 커맨더 부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라고 한다 그러면 명령불복종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명령불복종 이 불가능한 그러한 시스템 그래서 명령불복종이거나 혹은 뭐 극한의 예라고 해야 되나요 극한의 예로 하면 구데타 같은 것도 불가능한 거죠 구데타도 불가능 왜 불가능하냐 하니까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결정됩니다 시스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지금은 총기 개개인 총기 각각의 제어권은 총기를 다루는 병사 혹은 간부가 제어권 간부가 총기를 잠궈놓죠 시근장치라고 보관하는데 시근장치에 탄약을 보관하고 아니죠 탄약부에 탄약을 보관하고 총기는 시근장치로 흐러넣고 그래서 간부가 제어를 하고 그리고 총기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병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사와 간부가 어떤 화력 무력을 다루고 있죠 지금 현재의 군대 시스템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의 군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시스템 명령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총기 각각에 대한 각각에 대한 제어권을 중앙에서 가실 수가 있어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총기 각각에 장착된 그죠 총기 각각에 장착된 장착된 어떤 장 장치가 있겠죠 장치에 대한 제어권에서 발사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발사 장치 에 대한 제어권을 중앙에서 행사한다는 것은 중앙에서 허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병사나 간부가 총기나 뭐 혹은 전차나 혹은 장갑차 등을 움직이는 것이 가동하는 것이 기동하는 것이 애시당적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장갑차든 전차든 총기든 비행기든 그 각각의 장치와 장비에 대한 제어를 중앙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커맨더 모듈입니다 상당히 상당히 이거 정교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코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정교한 시스템이면서 한편으로는 좀 비인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비인간적이지 않게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가 요게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게 어려운 부분 구분 항목이 어렵고 나머지는 코딩 관점에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츠